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이한 일이라든지 부정직한 일이라든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악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계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또 선한 것과 옳은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명사회 가운데서 그나마 사람 구실을 좀 잘하는 그런 국가를 따지자면 서방 선진국들이 당장 자기 여러분들 먹는 것하고 이익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렇고 캐나다가 그렇고 호주가 그렇고 특히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장 티베트 문제가 여러분들 인권 유린 문제가 되면 그러면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홍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숨을 죽이고 그냥 지켜보지만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나 호주나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해 상당히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특별한 그런 사람 구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이 같은 국민이자 동포로 여러분을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80년 넘게 김시왕조치하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 세력의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쪽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그런 대륙 세력의 이름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촉은 목피해야 될 정도로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시행될 때 노예 제도의 폐지를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양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최초로 북한 강제노동 실제 실점 심청 조사를 정부 차원의 처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었더라도 지금이라 시작하니까 다행이지만 기사를 보고 참 무심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내보냈던 대부분의 한국 신문에는 짧게 여러분들 다뤘지만 영국의 bbc 방송이 nk 여러분들 여기 인권단체하고 nkl 데일리인가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 내부에 사는 3명의 여러분들 그런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자 그리고 식품험에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분과 통화에서 상시하게 다룬 취재기사를 여러분 보고 참 취재를 탄탄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문들은 그 정도로 취재할 수 있는 인맥들이 다 있을 건데 현대판 노예제 북한 강제노동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우파 정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처음 실시한답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노동 실태 조사를 한 방침인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말까지 북한 내 강제노동대 심층조사 연구를 하고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북한인권정책수림에만 활용된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북한의 여러분들 인권유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압박값이 될 테니까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실시가 돼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익명 처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개를 계속해 왔으면 얼마나 저쪽 사람들도 여러분들 긴장을 했겠습니까. 참 무심합니다. 배는 좀 불러졌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그럼 한반도 그 부속도소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한 번도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분들 국가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세금 먹고 사는 데 바쁘지 지 역할을 하는 데 이렇게 없는 겁니다. 정부의 심청조사가 처음이라면 처음. 한 번에 거치지 말고 북한당을 탈주한 모든 그런 탈북민들은 매년 여름 심청조사를 해가 데이터베이스를 딱 축적해 나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자료가 되겠습니까. 사람 구실 좀 해야죠. 나라라는 것이 그냥 gdp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신이었던 도종환 씨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티벳이라는 부분에 아마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민주당과 이본들이 대거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축사를 한 모양입니다. 티벳은 좀 각별한 데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벳은 인권 유리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티벳 자치구 라사에서 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습니까. 이렇게 딴청을 부린 겁니다. 저는 인권 탄압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태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온 모든 사람들을 심층 면담을 해 가지고 다 그게 자료가 축적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보면 신장 위구르의 여러분들 그 신체상 무슨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영국에서 여러분들 재판까지 열 정도로 그렇게 모의재판이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인권은 또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자 하니까 나라가 조금 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 동포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4월 첫 주에 발간됐던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도둑놈들 4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요릴 지방선거에 대한 실태 분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5권의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국민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